형 SF9 SF9입니다. 일단 인사문부터 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두이 센테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또 우리 스카이케스 드라마에서 우즈. 감사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건방사수한 드라마. 잘 봤어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왜 왔냐면. 네. 아, 야. 자, 저희가 물건이 좀 많습니다. 잠깐만요. 옷부터 해, 옷부터 해. 바지부터 해. 바지부터 해. 자, 이 바지. 이야. 이 바지. 여러분들 필름이. 아무나 입을 수 있어. 동료에서. 동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유명 메이커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디 묻은 거 아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역시 찬이시도 어울릴 것 같고. 다시 한 번 입어볼래? 찬이야, 다시 한 번 입어볼래? 찬이야. 한 번 걸쳐보고 싶으면. 이 위에 입으면 돼. 아, 이 위에? 이 위에 입으면. 저 허리 29초. 아, 그러니까 이게 30이니까 딱 맞을 거야. 한 번 입어봐. 아, 허리 거기 28부터 30이까지 다 맞아요. 아무나 보세요. 역시. 누구나 다 입을 옷이 날개라고. 아니, 진짜 리얼로 잘 어울려요. 진짜. 진짜 잘 어울리지. 아니, 장난이 아니라. 무대 이상이야. 이거 딱 집어가지고 뒤에. 그리고. 점퍼 어디 있어? 진짜 예쁘다. 점퍼. 제가 입었어요. 어, 어머. 야, 얘 봐. 어, 어머. 야, 이 옷이 그 옷이야. 뭐야? 뭐야? 야, 이 옷이 그 옷이었어. 우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게 역시 SF9 정말 옷을 살리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스타일리스트 운이 지금 깜짝 놀랐어. 본인이 갖고 온 옷보다 훨씬 더 입혀가지고. 본인이 갖고 온 옷보다 훨씬 더 입혀가지고. 아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표정이었어, 진짜로. 혹시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럼 저는. 네. 어, 진짜? 진짜? 저희가 방금 빨리 쓰던 게 있는데. 진짜요? 아니, 진짜 안 그래야 되는데. 무슨이야? 잠깐. 이거 얼마 정도 주세요? 자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상한 정도. 아마 뭐 엄청 비싸지는. 아, 그래요? 뭐 또. 아니, 그럼 이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 이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 형. 이거, 이거. 아니, 형. 아니야, 아니야. 형, 원하는 사람들 파야 돼요, 형. 저거 원하는 사람 흠치 않아요. 저거 원하는 사람 흠치 않아요, 형. 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지마, 제가. 아니, 저렇게 자러 가려고 해도 흠치 않아, 오빠. 진짜. 야, 저게 얼마짜린데, 이거랑. 아니, 저렇게 잘 어울리기 흠치 않다니까,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어? 어? 이거, 이거 그냥. 진짜 좋은 거야. 그냥 드리세요, 그냥. 저거 말고 이거 하나 더. 연두기야? 연두기. 이거 뭐야? 아, 진짜 장신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자, SF9 파이팅.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세요. 파이팅해요. 잘 보세요, 잘 어울려요. 노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